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숫자 조작에서 투표 한 사람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오건우 클린성은 시민행동의 공동대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교부한 것은 2276표였는데 경기도지사선거 2022년도 일산동구 그런데 투표지가 나온 게 2776표다 이렇게 불일지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입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발각된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현상을 또 한 가지 한 것이 교육감선거 경기 교육감선거의 일산동구의 식사동 사례입니다. 투표용지는 분명히 3768표를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 나온 개수가 3853장이고 발표도 3853장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숫자 조작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오건우 대표께서 서울의 21개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개수를 조정한 그런 흔적들이 수없이 발견이 됩니다. 개수 조정은 전산을 여러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온 분들은 이 개수조직을 딱 보고 여러분들 초창기에 이게 부정승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개수조정이 정확하게 딱 좌우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컴퓨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엑셀 파일 같은 다이로를 보면서 잘못 투입된 항목의 개수조정 항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개수조정을 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오건우 대표가 투표 인원수보다 개표된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전국에 3천 개 넘는 읍면동의 차이칱 그래프를 만들어주신 h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4.15 총선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4.15 총선에서 투표장에 참여한 사람 숫자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개수하고 그거가 불일치하는 것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오은호 대표는 3구 대통령성을 다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권이 뭔가 하니까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입니다. 전국에서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산은 확정적 사실이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그냥 가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우상호 후보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2331명이 투표장을 찾았는데 투표지 개수는 2332매가 나온 겁니다. 부산 해운대가 하태경이름 당선됐던 좌제일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투표자 수 이꼴은 선거인 수입니다. 관내 선거인 수가 3611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투표지 개수는 3612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개수조정의 증거들인 겁니다. 전산 조작이 일어났고 전산 조작이 일어났으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선거마다 조작은 여러분들 몇 군데만 합니다.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게 서구갑 송갑석 민생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 경기 고양정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후보 그리고 여러분 전주병 김성주 후보 이상직 후보 전라북도에서도 이상직 후보 쪽은 손을 댔거든요.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렇게 이게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서 이게 다 뭡니까 숫자를 조정한 왜 숫자를 조정했냐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를 제가 다룬 걸 했네요. 한 장 더 있는데 한 장 더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산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고된 후보별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근호 대표는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루셨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제야 H님이 전산 조작의 흔적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10번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전국의 이름 추적하게 되면 전국에 몇십 군데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ões 형사에 대한 상당한 조회의 자로와 함께 설명 elle 보겠습니다.